으 여기는 담임이 발전소 이게 하락발전소인데 가스발전소를 바꾸는 공사 같아요 되게 가스 가스 같습니다 가스 아 되게 얼마 더 할까요 왼쪽 저기도 이거 짱것도 지금 가스 가스발전소 같은데 저거 오른쪽 이걸 리모델링 하는거 같아요 밑에 가스배관 이고 가스가 어디 가스배관 같은데 탈원전하고 이거 가스 비싼 가스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 인류기술을 내팽개치고 가스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 봐야 되는데 비싼 가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가스발전단가가 원자력에 비하면 3배 차이 납니다 세배 러시아에서 뭐 가스를 수입 저기 북한을 통해서 가스를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아 가스를 북한에서 담가버리면은 만약에 김정은이가 담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남아는 완전 작살하는 겁니다 재앙위가 왜그래 그러니까 문재앙위라 그러죠 하력발전소 가스 석탄발전소는 독소모거 때문에 없애야됩니다 석탄발전소는 깊게 말아야 됩니다 이번엔 탈원전소에 탈원전소가